여기가 완도 요트 투어 마리나 여기가 일몰 야경 투어 코스 여기가 요트 보트 투어 타는 데인가 봐, 여기서 아, 저기 완도 타오도 보이네요 멀리 완도 타오도 보이고, 가다가 보여서 벌써요 아, 바다가 와 야, 야 읍내, 읍내 앞바다에 와서 지금 뛰는 중에 갈매기도 날아가고, 아파트도 버리고 배들이 와서 이렇게 고기 잡은 배들이 쭉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아, 좋아요